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네 오늘은 165강 밀라의 유치원 후기 이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원래 제공자는요 밀라의 부모님인 것 같아요. 밀라라는 여자아이의 말솜씨가 말재간이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이 이거 이제 촬영해서 업로드 한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의 원래 제목은 pre-school from a two-year-old viewpoint 인데요. pre-school from a two-year-old viewpoint, pre-school, school, 먼저 아시겠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다, pre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인데요. pre-school, 유치원, pre-school, 유치원, 근데 pre-school from a two-year-old, two-year-old 두 살짜리의 viewpoint, 관점이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관점인데 두 살짜리가 바라보는 유치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살짜리가 경험한 또는 두 살짜리가 본 유치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살인데요. 한국 나이로 치면 세 살 또는 네 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밀라가 유치원에 갔나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My mom has some news for me. My mom has some news for me. 얘기합니다. My mom, 우리 엄마가 had some news. 뭔가 소식이 있대요. For me. 나에 대해서. 엄마가 나에 대한 어떤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겠죠.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을 엄마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할 말이 됐어요. 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My mom had some news for me. My mom had some news for me. She signed me off of preschool. She signed me off of preschool. Sign 사람 up 하면요. 우리가 보통 사인해주세요 할 때 바로 그 사인인데요. S-I-G-N Sign 사람 up 하면 그 사람을 어떤 곳에 등록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학원, 학교 뭐 이런 곳에 등록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Signed me up 하니까 Sign me up. 엄마가 나를 등록시켰대요. Sign me up. She signed me up for preschool. 엄마가 나를 유치원에 등록했어요. 엄마가 날 유치원에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I told her I told her I wanna go to law school. I told her I wanna go to law school. 나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I wanna go to law school. 엄마, I wanna go to 나 어디 어디 가고 싶어요. Law school. 나는 엄마한테 로스쿨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말이죠. 지격을 하면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나는 로스쿨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됐는데 두 살짜리 어린 아이가 로스쿨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깜찍하게도 로스쿨 그랬더니 이 아이가 What? 뭐요? 괄호 속에는 유치원이라고요? 말이 돼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보면 My mom has some news for me. She signed me up for preschool. I told her I wanna go to law school. What?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랬더니 She was like She was like No, Mila You're only two. She was like 그녀는 ~~ 했어요. 그녀는 ~~ 이었어요. like 해서 She was like 그녀는 ~~이라고 했다. 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She was like No, Mila You're only two. 안돼, Mila 너는 겨우 두 살이야. 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She was like No, Mila You're only two. 그리고 다음으로 So, we got to the place. So, we got to the place.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에 갔어요. 그 장소 유치원이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에 갔어요. And I'm shook And I'm shook And I'm shook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I'm shook 하면 충격을 받았다. And I'm shook 충격을 받았어요. The teacher is shady The teacher is shady Shady 하면요. S-H-A-D-Y Shady 뭔가 미심쩍어 보인다. 수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The teacher is shady 선생님은 좀 수상해 보였고 Kids are insane Kids are insane Kids 애들은 are insane 정상이 아니었어요. 약간 미치광이의 정상이 아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Insane Are you insane?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너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Kids are insane 애들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좀 수상해 보이고 애들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throwing staplers pooping everywhere throwing 던지는 거 던진다 던졌다 stap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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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ping everywhere 아무데나 똥을 쌌다 pooping 대변을 보다 근데 어린아이니까 똥을 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pooping 똥을 싸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대변을 보다 어린아이 대변을 보다 어린아이의 이스러운 그런 표현인데요. 아기에게 아 우리 아기 똥 쌌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pooping 이렇게 사용하는데 좀 귀여운 느낌으로 throwing 던지는 거 throwing staplers pooping everywhere staplers 던지고 아무데나 똥을 쌌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죠 And I'm shook The teachers are shady kids are insane throwing staplers pooping everyw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을 이어가죠 I walk in I'm like I walk in 난 걸어 들어갔다 거기에 I walk in 걸어서 들어갔다 I walk in 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걸어 들어갔는데 I'm like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밀라가 이렇게 얼음이 된 그런 딱 굳어서 충격 받아서 이렇게 굳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I'm like 나는 이랬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I walk in I'm like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내 상태는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고 But I'm still alive 하면서 밀라가 작은 손으로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전 아직 괜찮아요 약간 안도의 숨을 좀 안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But I'm still alive I get in my seat 나는 내 자리에 앉았어요 I get in my seat 난 내 자리에 앉았어요 The teacher's like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e teacher's like 선생님은 이랬어요 Dave You don't pee on our friends Dave We don't pee on our We don't pee on our friends Dave 우리는 We don't 우리는 뭐 뭐 하지 않아요 pee 소변을 보는 건데요 좀 전에 뿌핑 나왔죠 대변을 보는 거 똥을 싸는 거 pee는 소변을 보는 건데 pee on 나왔어요 pee on 누구에게 소변을 본다 무엇무엇 에게 소변을 본다 Our friends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변을 보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데이브라는 친구 옆에 이 밀라가 앉았나 봐요 선생님이 주의를 준 거 같아요 데이브 우리는 친구에게 소변을 누지 않아요 그 전에 뭐 이런 이력이 있었나 보죠 데이브가 선생님이 이제 경고를 했는데 데이브 We don't pee on our friends 데이브 우리는 친구에게 소변을 누지 않아요 그랬더니 데이브가 자기는 아직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열이 받았겠죠 어린아이지만 So now Dave is triggered So now Dave is triggered 그랬더니 데이브가 흥분해서 Chases her with scissors Chases her with scissors 쫓아갔어요 그녀를 With scissors 가위를 들고 가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데이브 We don't pee on our friends 우리는 We don't pee 우리는 소변을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 On our friends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변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So now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랬더니 이제 So now Dave is triggered Triggered 하면요 총에서 권총 손에 잡히는 권총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방아쇠를 이렇게 땅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잖아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총 그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발사되는 그 동작 방아쇠를 탕 당기는 그 동작이 바로 Trigger인데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것 어떤 행동을 급작스럽게 탕 유발시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막 예민해져 있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불쾌한 말을 한마디 툭 던져서 제가 화가 팍 분노를 폭발했다거나 뭐 그런 상태 뭔가 그 사람 그 사람이 또는 어떤 사물이 어떤 다른 상태로 나아가도록 탁 그 촉발시킨 것 자극시킨 것 그런 행동을 Trigger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이브가 지금 흥분하게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더니 제이브가 흥분해서 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이브가 흥분해서 chase chase 하면요 누구를 뒤쫓는 거예요 뒤쫓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chase her 그녀를 뒤쫓았다 with scissors 가위를 가지고 가위를 들고 선생님을 쫓아갔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It was a mess It was a mess It was a mess 엉망진창이다 A mess 라고 하는데요 M-E-S-S M-A-S-S 아니고 M-E-S-S 엉망진창인 상태 A mess A mess It was a mess 엉망진창이었어요 It was a mess 그리고 I had to do something 난 뭔가 해야만 했죠 I had to do something 내가 뭔가 해야만 했었어요 I had to do something So I yelled nap time So I yelled 그래서 내가 소리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So I yelled nap time So I yelled nap time 낮잠 시간이다 라고 내가 외쳤어요 Checkmate 상황 종료 Checkmate 하면요 Checkmate 들어보셨나요? 체스 우리나라의 장기 장기 놀이와 비슷한 체스가 있는데 체스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존재 왕 킹 킹이 킹이 잡힌 거예요 킹이 상대방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게임은 끝나잖아요 킹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데 킹이 딱 잡혀서 완전히 게임이 끝난 상태 게임 오버 상황 종료 이런 느낌으로 Checkmate 바로 그 왕을 잡기 전에 그 킹을 잡기 전에 내가 이제 킹을 잡는다 할 때 Checkmate 하면서 그 말을 놓거든요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Checkmate 상황 종료 이 아이가 낮잠 시간이야 라고 외쳐서 Checkmate 된 거죠 상황이 끝난 거죠 Checkmate 요렇게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상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피킹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밀라는 어린아이라서 발음이 약간 짧고 부정확하지만 이 원어민이기 때문에 그 억양이나 뭐 이 아이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런 표정으로 저런 제스처를 이런 상황에 그렇게 하는구나 를 우리가 재밌게 좀 좀 가볍게 배울 수 있는데요 음 스피킹 연습을 해볼게요 듣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dry my mom has some news for me my mom has some news for me she signed me off for preschool she signed me off for preschool she signed me off for preschool i told her i want to go to law school I told her, I want to go to law school. What? What? She was like, no, Mila. She was like, no, Mila. You only two. You only two. So we get to the place. So we get to the place. And I'm shook. And I'm shook. The teacher is a shady. The teacher is shady. Keys are insane. Keys are insane. Throwing staplers pooping everywhere. Throwing staplers pooping everywhere. I walk in, I'm like... I walk in, I'm like... But I'm still alive. But I'm still alive. I get in my seat. I get in my seat. Do I look at... The teacher is like... The teacher is like... The teacher is like... so no Dave is triggered Chases are with scissors it was a mess I had to do something so I yelled nap time so I yelled nap time checkmate checkmate 네 여기까지 스페킹 연습을 해봤습니다 두 살짜리 밀라 두 살인데도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4살인데도 이야기 말 굉장히 잘하죠 말도 굉장히 잘하고 표현도 어른스럽고 연음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약간 느리게 연습을 하시면 연습을 하시다가 속도를 약간 올리시면 연음이 자연스럽게 나거든요 어디를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she signed me up for preschool she signed me up for preschool she signed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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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ign sign 이렇게 소리가 은근히 지나가죠 sign me sign me up she signed me up for preschool preschool P 발음은 생각보다 좀 더 세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표현을 이용할 수 있겠나요 he was like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그녀는 이랬어 she was like 그녀는 이랬어 I was like 내가 이랬어 이렇게 I told me I tell I speak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I was like 이렇게 원어민은 사용하고 있구나 이 표현도 우리가 나중에 활용해서 말할 수 있겠네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충격 받았어요 I'm shook I'm shook and I'm shook 그리고 난 충격을 받았어요 and I'm shook 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음 it was a mess 엉망진창인 환경을 우리가 자주 접할 일은 없겠지만 가끔씩 종종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it was a mess it was a mess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만 했다 I had to do something I had I have 가 아니라 had 인데요 내가 무언가 했었어야만 했다 과거에 내가 뭔가 해야만 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had to do something I had to do something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여기에 나온 모든 문장 우리가 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Triggered So now David is triggered 그랬더니 데이브가 흥분해서 이 흥분해서 Triggered Triggered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Triggered Triggered 이름하시거나 또는 요런 영상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주세요 하는 아이디어 있으시면요 제 블로그나 아니면 쉬운영어팟캐스트에 댓글이나 글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밀라의 유치원 후기 165강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표현은 없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표현 다시 기어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영상 한번 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See you next lesson Have a peaceful day Bye bye